쿨러 좋은거 달아서 어떻게든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인텔 못믿으십니까? 좋은 쿨러 어떻게 몇천만원짜리 쿨러 해가지고 벤시 잘 뽑았겠죠? 여러분 한번 기다려볼게요 믿습니다. 브라이언 형님 눈 똑바로 뜨고 하셔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16분 잠시만요 신규 입금하셔서 거래하시는 분들께 40% 지원금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40%나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40%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네. 가령 최저한 금액 40만원 입금 시에 556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네. 고객님 먼저 저희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라고 가입하시면 110만원 무상 지원해 드리니까 110만원을 무상 지원해 주신다고요? 프로그램 안에 넣어드리니까 그거 제가 바로 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고객님께서도 찾아서 쓰는건 아니에요. 아 제 돈은 아니구요? 그럼요. 네. 프로그램 안에서 사고팔구 해보시고 아 수익을 보시면 10만원 출금 가능하세요. 10만원이요? 네. 다 손실 보시면 저희에게 돌려주시는 건 아니구요. 아 고객님 그 스탁은 이용해 보셨어요? 스탁이요? 네. 스탁이 뭐죠? 10배 네버리지 드시는 거 마진 아닙니까? 네? 스탁이 뭐 소프웨어 이름이에요? 아 주식을 아예 안하세요? 아 주식이 영어로 스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냥 말하다 끊어요 근데? 아니 좋은 이벤트면 좀 소개 좀 시켜주지 왜 그냥 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네.